지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2박 3일간 교역자 수련회가 부산 해운대 제1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교구 및 주일학교, 각 분야별 사역계획을 나누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강의 시청과 기도회, 사역 발표, 3040세대를 위한 전략회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역자 수련회에서 조은단임 목사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역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쓰임받기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사역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해도 대형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